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진의 생일까지 앞으로 3분이 남았습니다 저도 댓글과 같이 보기 위해서 라이브로 들어오네 잠시만요 화질이 진짜 좋다 요새 좋은 핸드폰이 화질이 또 좋아서 가만히 이걸로 댓글을 못 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스타 김석진의 생일 2분 남았습니다 모두 시계를 켜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시계를 딱 켠다는데 시계가 아니라 시계가 아니라 그렇지 지금 11시 58분 35초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1분 1분 20초가 지나면 저는 김석진의 생일이 딱 하는데 우리 그 뭐냐 그 연말에 12월 31일 날 그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19 8 7 6 5 4 3 2 1 그거 모두 부끄럽겠지만 집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 집에서 모두 10 9 8 7 이거 다 세주셔가지고 그 지나면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할 겁니다 네 우리 같이 모두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하나로 모으면 자신감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40초 남았어요 여러분들 모두 어 하실 거라고 이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저 혼자 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하시면 저도 안 하게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시간 얼마 남았지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저도 안 할 테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과 이 소통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니까요 당연히 할게요 당연히 할게요 올라왔어요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52 53 6 5 4 3 2 2 1 땡 와 김석진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석진이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한 생일입니다 네 사실 생일인지 잘 몰랐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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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그때 또 이 마마 리허설이 있어가지고 마마 리허설을 딱 하는 도중에 누군가 어 진이 내일 생일이네 이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바쁘다 보니까 정말 생일을 어 생일을 뭐랄까 잊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2시 석진이의 생일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 맞다 12시 되면은 그 뭐냐 트위터에 띵동하고 뭔가 해가지고 그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뭔가 축전을 만들어 줬대요 맞나요 그러면 제가 트위터를 한번 또 들어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찾지 아 몰아쳐야 돼요 잠시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방탄 TV에 뭔가 나온다니까 방탄 TV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신 어 뭐야 이거 제가 안 틀었어요 죄송합니다 BTS 오피셜에 들어가면은 BTS 오피셜 제가 컴퓨터 잘해요 진짜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BTS 오피셜이에요 여러분들 방탄 TV 공식 트위터 아 이거네 뭐야 이거 이게 축전이라고? 내 얼굴인데 아니 여기서 로딩이 걸리는 건 좀 그렇잖아 그 여기가 지금 그 인터넷 환경이 조금 그 좋지만 살짝 좋지 않은 관계로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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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가 지금 1217회를 돌파했어요 자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처음은 손키스로 시작합니다 WWH 진 데이는 설마 월드 와이드 핸섬의 역자는 아니겠죠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다 뻔하네요 자 시작을 안 한... 어? 근데 미디어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잠시 떴는데 당황하지 마라 누구세요? 아 이 친구들 내가 또 12시에 찾아오라고 하니까 정확히 찾아왔구만 누구세요? 네 그렇죠 아이 부하들 세 개 뭐예요 세 개? 자기 형 방송에서 욕하는 게 아니었어 형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형 욕 끊었어 형 세 개 뭐예요 세 개? 아직 세 개는 아니야 형 반울림 하면 반울림 할 거면 25부터 하지 그랬어 어디에서 기자네 형, 세계를 미리 축하한다는 의미로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 세계로 나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근데 왜 너네만 찾아왔냐? 아니 형, 이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저희가 지금 리허설 갔다 와서 거의 2시간의 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잠들 수도 있는 거라서 나는 너네한테 너무 감동이야 형, 빨리 세 개 불러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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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불까, 불까? 죄송한데 14초 뒤에 불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분 남았거든요 자, 불까? 12월 4일 시, 12시 4분에 딱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대기실에서 분명히 얘들아, 2시간 뒤에 내 생일이니까 일단, 오케이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이거 보냈으니까 형 서른인 거예요? 형, 이거 보냈으니까 서른인 거예요, 형은? 아니, 서른이라니 아직 그래도 28번째 생일을 지내고 다음에는 이제 29, 늙었다고 하지만 안 늙었어 해피 버스테이지 야, 해피 버스테이지 나의 서른이 뭐 늙은 거야? 얘들아, 나 진짜 감동받 형, 먹어야지, 하나 먹어야지 오케이, 먹어야지 자, 하나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나 먹어야지 그... 제가 이걸 그만둔 지 조금 됐어 하나 먹어야지, 이거 이거 아니, 재현이 먹으라면 먹어야지 아, 진짜 안 돼 엄마, 하나 먹어야지 해피 버스테이지 우리 진영은 항상 이 시즌 되면 이거 시상식 시즌이라 항상 이때 온다고 형은 항상 홍콩에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에서 보냈거든? 뭐야, 케이크 맞네 이건 옆에 있는 건 모자야, 오해하지 마 아, 그런데? 우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케이크가 아니라 모자야, 이따 오, 찐 이거 누구 케이크예요? 이거는 우리 그... 딱히 먹어도 돼요? 먹어, 먹어, 먹어 너희들 위해 다 준비했어 너희... 나 너네 다 올 줄 알고 이걸 많이 준비했거든? 응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거야 아, 진짜로? 아, 기다려 봐, 형 왜, 아니야, 데리고 오지 마, 괜찮아, 괜찮아 걔네 피곤해서 자고 있을 거야 아, 데리고 오지 마, 데리고 오지 마, 괜찮아 걔네 피곤해서 자 농담이었대 야, 야, 이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축전 만들어준 거 보라고 근데 나 축전이라길래 사실 방시혁 P.E.님도 나오고 그 이현 선배님도 나오고 투마로우바이투게더도 나올 줄 알았는데 나만 나오더라 아, 그래? 너무, 너무 림피언정으로 잘했어, 잘했어 아니, 진짜, 진짜 잘한 거 같아 아, 그때 애들이 피곤하잖아 진짜 잠든 거 같아 자,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뭔데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축전이야 그, 빅, 축하... 퇴사에서 만나면... 저는 뭐예요? 축하 전송? 축은 축하한다는 거고 네, 저는 뭐예요? 전... 정말 축하해 그렇게 막 웃지 말고 미치겠다, 진짜 축하하지? 축하해, 정말 축하해 아, 또 누구야? 축하해, 축하해, 정말 어 아, 축하해, 정말 누구야? 마이 브로우! 형, 사실 너무 못생겨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야 뭐, 제가 뭐... 못생겨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의리로 왔어요, 형 야, 이거 의리다, 이거 의리야 손이라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아니, 설마 안 때리겠지 잘 몰라서 어, 맞지? 아, 태용, 태용 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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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actions 네, 그러면 알 땐지 알紐지 알잖아, 재여 재여 뭘 알고 형 옛날에 기억았나요? 내가 생일 때? 에여 뭐 알고 나와, 형 화려하냐? 형, 이거 내가 든다 준비해달라 했어 뭐야 재네, 형 작년생일 기억해? 12월 사이에? 12월 사이에? 너의 시계를 달라고 했어 아지 무슨 소리야 섭섭하게 하네 형 맛있는 거 먹어요 이거 우리 회사에서 갖고 왔대 우리 회사 참된 회사야 너도 한 번 써볼래? 어쨌든 마마가 매력 있어서 형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고맙다 너 작년 생일에도 찾아왔잖아 먼저 이제 형 게임할 때 내가 볼 때는 형 이거 내일 레드카펫 해야 돼 아니 근데 어디서 자꾸 우리 모니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틀어놨어 그래요? 형 형 진짜 진지하게 내가 볼 때 내일 레드카펫 때 이거 써야 된다니까? 진지하게? 어 진지하게 제이홉이 진지하다고 하면 형 진지하게 회사에 가서 말해 한 번만 써주면 진짜 인정하는데 내일 내가 컴폼 받으러 갈게 이거 제이홉이 꼭 쓰라고 했는데 내일 생일이면 할만하잖아 이러고 내일 레드카펫은 써도 되냐고 근데 무슨 호텔방에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뭐예요?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미안하다 형 게임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왜요?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느냐? 미안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형이 다 세팅해 둔 거라 그거 바꾸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말고 아까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축전 있어 축전 이거 아닌데 축하에 정말 어디 있어요? 형이 방탄 TV를 보고 있네 형이 방탄 TV를 보고 있네 이게 뭐야? 9초 영상이에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건데 축전인데 지금 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깐만 비켜줄래? 형 또 하던 중이었어 미디어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떴으니까 됐다 어진 쯔 쯔 쯔 쯔 무서워? 무서워? 타일이 너무 젊은이야 젊은이야 지금 무서워? 시골 아 이 이게 타일이 아 우리 야 우리 예상해볼까? 예상해볼까? 누구? 쯔 정국이다 정국이야? 정국이 아니면 태형이야? 쯔 정국일 것 같은데? 쯔 쯔 쯔 쯔 쯔 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형? 형은 딱 느낌이 있어 너 씻었냐? 씻었어? 안 씻었어? 운동 갔다 왔어요 운동 갔다 왔어? 쯔 쯔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왔어? 그럼 축전을 우리 마저 봐야 돼 회사에서 열심히 만들어준 걸 지미야 축전? 형 자리인데 형 자리인데 자기소개 잘 꾸면 안 나 잊어봤어 이거 짜잘생겻 진짜 진짜 잘생겻 짜잘생겻 짜잘생겻 짜잘생겻은 뭐냐? 짜잘생겻이 짜 진짜 잘생겼지 아니 나 형이 진짜 짜잘하게 생겼다는 줄 알았어 짜잘생겻 짜생 축하 짜생 나 진짜 이거 진짜 생축하진? 아니 진짜 잘생겼진 진짜 생축하진 짜잘생겻 너네 나보다 좀 세대가 좀 구세대인 것 같아 짜잘생겻 너한테 갑자기 나 진짜 그렇게 읽었어 너네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만 비켜줄 줄 알겠니? 형이 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운동 열심히 배워왔다고 운동을 잘 갑니다 굳이 여기서 짜잘 왜 꼭 여기서 멈추는 거야 왜 자꾸 여기서 멈추는 거야 넌 왜 재채기 되는데 깜짝이야 공기가 안 좋나 봐 공기가 안 좋네 다시 갑니다 이거 누르면 돼요 이제 갑니다 짜잘 짜잘 잘 만들지 않았냐 그냥 형만 이거 찍은 거야 따로 개인적으로 이거 비도 나올 거야 어 그래? 12월 이제 좀 후반 가면 비도 나올 거야 걱정하지 뭐야? 형 몰래 그렇게 공개하는데 비교 아 뭐야 여러분들 기억이 재킹야 이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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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마마야 재킹야 이럴 거야? 재킹 재킹 마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재킹 재킹 마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진짜 생일 케이크인데 엉데리 지금 지켜보고 있어 재킹 형이면 이걸 먹어야 돼 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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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세 개야 응? 세 개라니 세 개 아니야 29개 미리 1년 뒤 29개 29개 28이나 29이나 30 와 딱히 진짜 맛있다 그렇지 형 그래서 이제 우리 불러서 이제 뭐 할 거예요? 뭐 하려고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까지 형 한번 싹 읽어봐 뭐 읽어봐 아니 그거까진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원래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게임을 하기 위해 여러 게임과 접촉을 시도했어 근데 그 접촉을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 접촉을 시도했어 온라인으로 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가지 게임을 내가 접촉을 해봤는데 그 한 회사에 아 맞춰야 해 맞춰야 해? 내가 봤을 때 됐어 됐어 이거 형이 맞춤 문이 열려요 알겠어요? 태양이 아니야 이거 윤기야 윤기 수강일 수도 있어 윤기야 왜냐면 소인종이 몇 번 안 올렸어 그럼 윤기야 윤기 형이 맞아요 남준이 형은 남준이 형은 벨티야 그냥? 남준이 왔다 갔어 아 남준이 왔다 갔어 아무도 없는데? 열어봐 아니야 숙이고 있다니까? 이게 말 그대로 벨티야? 그럼 태양이야 숙이고 있으면 태양이야 무서워 야 이게 말 그대로 벨티구나 진짜? 나는 호텔에서 벨티를 당할 줄은 몰랐어 자 들어봐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맞아 맞아 여러 가지 게임의 접촉을 내가 시도를 했는데 한 또 왔지 또 왔어 또 왔어 한 회사에서 우리한테 그거를 해주기로 했어 그러면 열심히 제가 해드리겠다 나는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내 생일을 까먹었던 거야 그래서 둘 다 서로 잊었나 봐 진짜로? 그래가지고 결국 못했어 어떻게 해 그걸? 서로 까먹었어요 서로 까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열어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원래 주인이 여는 거야 응 이거 하나 둘 다 이만 해 채워 잡으라 같아 오케이 이런 거 문 안 열어 gaan 오케이 물 안 열어줐 자 오늘 또 이제 자 오늘부터 이제 지민, 제이홉, JJ, 삼재의 후유회전 시작됩니다 삼재 자 오늘의 방송은 제이홉이 가핀 댄스를 보여줄건데요 오케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가져왔어, 진짜 가져왔어 지켜보고 있었어 얘들아 달걀 하나 먹어도 되겠니? 그럼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지켜봐 이제 뭐 형 오시고 사해요 야, 형 꼭 사용받고 싶지 않겠냐? 비용 왔다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 인생 한방이라고 레고, 레고 진짜 저기 우리 모니터 실시간으로 듣는 거 되게 웃기다 근데 다 찾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근데 내가 카메라맨이 됐어 또 난 여기 컴퓨터 설치를 할 수는 몰랐다 거의 이제 그러면 트위터에 이제 또 그 핫 트렌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검색, 뭐라고 하면 석진 치면 나오나? 석진 생일 인장이 제일 첫 번째로 떠요 석진 생일 인장은 뭐야? 인장? 인장이요? 그게 뭐야? 그 도장 아니에요? 도장? 그게 그... 그건 인간 석진 생일 인장 뭐야 이거? 전 세계 트렌드가 있는데 인장? 진... 진이 인기 짱? 인기 짱? 인기 짱? 노이진아 인기 짱? 인장? 부럽다 생일 인장이에요 오케이, 이거 진이 형이... 이거 그래, 이거 약간 도장 같은 거 아이가? 생일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어 그거 아닌가? 모르겠다 형 소리 꺼달래요 소리 꺼달라고 기다려봐 저 형이 센... 기다려봐, 형이 센스 달라 나도 나오네? 나도 나온다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어떻게 얼굴로... 어떤 얼굴로 나오는지... 나! 자,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끼리 3, 6, 6, 6 할래요? 그렇다 3, 6, 9 이라고 왜 나 3, 6, 6, 7 3, 6, 9는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1, 2, 8, 7로 하자, 1, 2, 7일 거예요 나도 3, 6, 9 진짜 잘해 앉아봐 갑자기요? 응 앉아 형, 사람 수도 많은데 이제 마피아 게임 할래요? 안 돼, 나 마피아 게임 할래 자, 얘들아 야이... 자, 앉아봐 오케이 3, 6, 9를 하고 지는 사람이 한 명씩 나가 네 형이 지면 지가? 형, 형이 지면 형이 나가야 돼요? 도박성 게임이야 오케이, 좋다, 감사합니다 안 돼 형이 나가면 우리가 그냥 방송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너네 혹시 집중이라고 들어갔니? 형 엄청 집중할 거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형 집중할 거야 나 3, 6, 9 무슨 일이야? 그럼 3, 6, 9에서 진 사람이 나가는 거야? 진 사람이 나가는 거야 형이 여기서 나가잖아? 그대로 방송 종료야 너네들끼리 알아서 종료해 진짜로? 진짜겠니? 이거 좀 재밌게 했는데 아니,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해야 재밌게 그럼 3, 6, 9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 2, 4, 2, 4, 8, 9 2, 4, 8, 9? 오케이 4개는 만약에 2, 4, 8까지만 할까요? 2, 4, 8, 9로 하자, 2, 4, 8, 9로 2, 4, 8, 9, 오케이 다들 앉아, 앉아 2, 4, 8, 9 진짜? 나 지금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3, 6 그때 바뀌었잖아요 그거 2, 4, 8, 9로 하는 거야 그래, 44 맨날, 49랑 1 때 박수 2, 4 아니면 0, 2, 4, 8, 9 하자 0이? 0은 나중에 아니야, 2, 4, 8, 9 하자, 2, 4, 9 2, 4, 9? 그래 형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그것만 해도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1, 2, 3, 4, 5, 8, 7, 8 1, 2, 3, 4, 5, 7, 8, 빨리 앉아 자, 자, 필요하게 한다 2, 4, 8, 9, 2, 4, 8, 9, 2, 3, 8, 9, 2, 3, 8, 9, 2, 3, 8, 9, 1, 3, 5, 6, 7, 8 나 왜 까먹지잖아? 뭐라고? 2, 3, 8, 2, 3, 8, 8 네가 8이야, 나가, 나가 잘 나오지 안녕 나 이렇게 모여놓고? 나가, 나가, 나가 자, 다음은 1, 2, 6, 7,ington staff 아니다, 아니다, 웃기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페이라 coat 그걸 알았을때는 뭐야 오케이, 1, 2, 6, 7, 1, 2, 6, com 1, 2, 6, 7 1, 2, 6, 7, 1, 2, 6, 7, 1, 2, 6, 7, 1, 2, 6, 7, 1, 2, 6, 7, 1, 1, 2, 3, 4, 5, 8, 9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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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두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두 번인 지가 자, 5, 2, 3, 4, 8, 9, 11, 12, 3, 2, 3, 4, 0, 9, 12, 4, 9, 12, 3, 4, 9 1234 1234 1234 1234 1234 5 6 7 8 9 대박이다 나가 야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해 자 다시 다시 이제 뭐야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결승장까지 왔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대박이다 그러면 아미 사랑해로 그 탕수 게임 이거 진짜 어려운데? 가자 아미 사랑해 아미 사랑해 아미 사랑해 다 졌어 진짜 잘하네 자 리셋 리셋 아니 야 너네 일부러 저준 거 아니지? 내 생일 선물이야 이거? 아니 게임 뭐 할 건데요? 할 거 없잖아요 형이 원래 그 그래서 너는 할 게 뭐예요? 그 단풍립 이야기라는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뭐 단풍립이야기 게임을 하려고 했어 그게 뭔데요? 단풍립이야기 그 혹시 뭐 단풍립이야기 단풍립이야기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네트워크 사정사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정사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또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또 설치가 오래 걸린대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 해가지고 너네 혹시 그 사자 게임 그거 아니고 사자왕 그렇지 사자왕 사자왕 옛날 그 추억의 게임 사자왕 있잖아 몰라 사자왕이 뭐야? 그 있잖아 그 사자왕? 신발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형 침대 그렇게 막 눕지 말아줄래? 생일인데 뭔 소리야 너의 채운이 생일선물이니? 그거 알지 진영 사복 입고 침대 안 올라가는 거 그래 형 지금 장원도 저기 준비 중이잖아 저 RJ 장원도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지 마 진짜 뭐지 뭐지? 생일이 혹시 축하받는 날이니 아니면 괴롭힘 받는 날이니? 제가 알기로는 괴롭힘 당하는 날이에요 괴롭힘 당하는 날이구나 그러면 괴롭힘 당해야지 뭐 사실 뭐 내가 또 진영 성격 하나도 안 입는다 해 가 입을라 했었어? 대박이다 와 진짜 덥다 야 그거 입었지 진영 귀 다 빨개졌어 아니야? 화 이만큼 났는데 방송이라서 화는 못 내고 형은 형이 이제 관심 많은 일 아니면 귀 안 빨갠게 아니 형 생일 축하해? 형 생일 축하해? 내 카트 이거 할 거야? 형 저희 형 이거 가서 너가 컨펌 받아줘 너가 받아주면 내가 할게 이거 진짜 딱 한번 멋있게 한번 찍고 형 갑자기 모델 꺼내는 거지 형 우리 잘 못해요 형 형 우리 마피아 게임 한번 할래요? 나 마피아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른데 그거는 반려를 방탈에서 하면 안 될까 우리 마피아 게임 하면 야 진영이 방해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이 온 것만으로 이미 나의 모든 축하는 끝났어 아 진짜? 여러분들 진의 생일은 계속 깁니다 진 생일 다시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자 끝내기 축하해요 내가 만약에 이러고 끊으면 형 어서 진짜 형 형 화 같은 거 아니야? 다 시키면 되지 형은 형 화 안 내기로 했어 오케이 오케이